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B 오리엔탈 슈퍼플라이급 탈출 매치 타카이로타이와 수란 아이몽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이번에도 타이틀에 걸려있죠? 그렇죠 일본 국적의 타카이로타이, 태국 국적의 수란 아이몽 선수의 경기입니다 차도래서 리온이 맞춰야 수 있는 것처럼 챔피언 벨트가 걸려있습니다 3분 10라운드로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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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갈비에 금이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꽂혔거든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일단 수라 나이몽 선수는 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와, 4승이 전부 다 피니쉬였는데 이겼던 경기는 지금 피니쉬는 100%인 거잖아요. 사실 타카우라 히로 차이 선수가 지금 이제 오늘 6번째 경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6번째 경기를 하는데 10라운드 경기에 이렇게 WPO 타이틀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경력에 비해서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큰 무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 선수. 아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단기간에 이런 타이틀샷까지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침도 그 선수는 정말 재미있게 잘하는 것이지만, 정말 재미있게 잘하는 건데요. 저 선수는 지금 끔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한번 전에 저녁돼서. 이 선수는 지금 이렇게 Κ이 왔고, audiblens infamous에서 2단기간에 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통과적 부상에 나오게 되고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경기 보여주는 일본의 스타성이 느껴지는 복서 타카이로타입니다. 네 계속해서 거리싸움 해주고 스텝 밟아주고 스위치 해주고 정신없게 흔들어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딱 그 패턴이죠. 상대방의 본을 쏙 빼놓는 그런 경기 운영 그리고 빈틈 보이자마자 바로바로 케이오. 그래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리스타일도 지금 보니까 일본 만화에 나올 법한 주인공의 머리스타일. 머리스타일에 굉장히 칙착하시네요. 저의 헤어스타일 바꾸시는 건 아니죠? 아 큰일납니다. 사실 저 머리 풀면 더 이제 어수선해지니까. 그야말로 풀면 클레이브이다 머리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부분도 비슷하네요. 네 네 네. 머리를 땋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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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선수 우리나라에 자주 와줬으면 좋겠네요. 현장에서 더 자주 보고싶습니다. 차도르 에솔리언이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타카르타이선수 한 번 또 다루시겠는데요. 오늘 대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불생활 하셨군요. 불생활 하셨군요. 불생활 하셨군요.